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 공직선거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자칫 교회가 선거법을 위반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훈실은 우선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인이 출마했을 때 출마 사실만 간단하게 공지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하거나 간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인의 학력이나 경력, 사회활동 등을 전하거나 인사나 발언 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참석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해서는 안 되고 인사나 발언 기회를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배나 모임을 할 때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또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로 발언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선거 기간 중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은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 집회나 모임은 금지됩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종교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나 교회 모임에서 비유나 상징 그리고 간접합법을 이용해서 회중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간접적인 발언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기훈실은 공직선거법 내용을 알리는 한편 교회와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문의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기훈실은 이와 함께 교회 소모임에서 선거와 후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기도하며 투표에 꼭 참여하자는 내용의 토크 프레이 보트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도 교회와 성도들이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계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